네, 오늘도 취미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솜씨당 포멧이라고 해요. 오늘은 마카롱 클래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카롱을 알려주실 소카르타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빠르게 시작을 해볼게요. 네. 이제 머링 들어갈게요. 머링을 원래 이렇게 중탕을 하는 거예요? 아, 스위스 머링은 중탕을 하고요. 프렌치 머링은 흰자에다가 설탕을 조금씩 더 가면 타는 머링컵이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안 머링은 시럽을 끓여서 하는 머링컵입니다. 다른 머링들과의 차이가 어떤 게 있어요? 식감의 차이에요. 세 가지 종류에 따라서 식감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또 포크를 이렇게 올려보면 이게 머링뿔? 네, 뿔! 포크 반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머링이랑 합쳐줄게요. 이제 마카롱을 이렇게 반죽을 할 건데 이 볼에, 이 면에 그냥 붙여줄게요. 이게 이제 다 된 마카롱입니다. 포크를 짤 겁니다. 제가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들어주시면 되고 어, 알겠습니다. 스톱하시고 깔아 빼고 오, 나쁘지 않아요. 오, 예! 세뇌박, 한을 넣고 바닥에 칠게요. 건조를 45분 정도 해야 된대요. 어때요? 괜찮습니까? 스크림을 짜서 고장하겠습니다. 하아! 기둥이 나오고 있어. 짜잔! 세뇌박! 그래서 이렇게 뿌려서 살살살살 넣으신 다음에 두꺼워주세요. 엄청 두껍죠, 지금. 햄버거 같아요. 이게 바로 이제 포장 완성된 결과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클래스 이렇게 한 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내일도 준비하세요. 안녕!